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학년도 9월 목표 확통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분의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을 때 양수 뭘 구하라? a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즉, 이항 정리를 통해서 해당하는 x제곱분의 1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해서 두 개 구하다? 같다 그래서 a를 구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항 정리해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이 식의 일반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ocr의 x제곱의 5-r 거듭제곱과 그 다음에 x분의 a의 몇 r 거듭제곱 이렇게가 이것의 전개식이 되겠죠 일반항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만 찾으면 되겠다 따라서 좀 전개를 좀 해주시고요 ocr의 x의 10-2r 제곱에 여기가 어떻게 a의 r 거듭제곱과 a의 마이너스 r 제곱 그래서 얘가 ocr의 x의 두 개를 만나면 얼마다? 10-3r 제곱에 a의 r 제곱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와 이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자 넘어가면 10이 r은 얼마가 될 때다? 그렇죠 4가 될 때가 r의 제곱분의 1 개수가 되겠고요 또 얼마가 될 때를 구할 거예요? 얘가 1이 될 때를 구할 거죠 얘가 1이 되려면 이때 r은 얼마일 때다? 그렇죠 3일 때가 되겠다 그래서 r이 결국엔 우린 3일 때와 얼마일 때 4일 때 각각의 개수를 구해보면 되겠다 해볼까요? 따라서 첫 번째는 r이 얼마일 때 우리 4일 때의 개수를 구하면 4를 집어넣으면 oc4에다가 결국엔 x에 여기가 4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2제곱과 a의 4승이죠 이게 r, r, 뭐야? rmx의 마이너스 2 거듭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되겠죠 일반형이 되는 거죠 얘랑 결국에는 r에다가 3을 집어넣은 5c3에다가 x에 얼마? 1 거듭제곱과 a의 3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두 개가 뭐예요? 이거의 개수가 서로 같다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5c4 당연히 얼마입니까? 5가 되겠고요 여기 a의 4제곱과 5c3 당연히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얘가 서로 같다가 되겠고 아시겠지만 양수 a니까 a는 0이 아니니까 이거 약분약분하면 이거 지워주고 여기 a만 남는다 아 그래서 나왔다 만족하는 답이 a는 얼마가 되겠다? 2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a는 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아멘